오늘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시미로라 아멘 오늘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그냥 모집식으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선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이유를 말씀을 통해서 밝히십니다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그리고 들을 때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가 그 이유를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이유를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정말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깨달아야 승리할 수 있고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말씀은 그냥 이게 문자가 아니거든요 말씀은 지식도 아닙니다 말씀은 살아있고 우리 신앙생활에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성취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을까 하필이 왜 오늘 마가복음이지 그리고 이 마가복음 쓰여질 때 어떤 시기였을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사실 포로시대였거든요 그쵸? 아포라니라 석국시대였어요 로마의 석국이었어요 이스라엘이 그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이전에 이스라엘이 원래 경험이 있잖아요 노예도 되었었고 포로 되었고 떠돌이 되었고 포로 되었고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아무리 해방되어도 또 잡히고 해방이 되어도 또 잡히고 또 잡히고 속국이 되고 근데 거기에 나왔다고 해가지고 완전 해방된 건 아니거든요 그쵸? 마찬가지예요 물론 저는 오랫동안 공상주의 그 사상 속에 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그러한 부모들 밑에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한 선생님들 그러한 학교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상이 들어 있어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공상주의가 무너져도 그 사상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상 속에 살았던 그 모든 사람들이 아무리 자본주의 자본주의 다 달라졌지만 보이는 것이 달라졌지만 여기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노예에서 해방되었지만 노예가 그대로 노예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정말 이 이유를 아는 사람은 이유가 없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를 아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유가 없거든요 이유가 없기 때문에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유가 없기 때문에 시험들 필요가 없습니다 이유가 없기 때문에 삐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원하시는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가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그 중에 한 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이미 예배서서 1장의 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듯이 창세전에 이미 우리를 그때부터 선택하셨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아무나 부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리고 절대 계획을 우리에 대한 절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원하시는 자 절대 계획을 그 나를 나에 대한 절대 계획을 가지시고 불러주신 거예요 그냥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 절대 계획을 우리가 매일매일 삶 속에 발견해야 합니다 일어나는 모든 사건, 모든 일, 이루어지는 모든 만남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준비하는 절대 계획을 우리가 발견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물어보시면 되는 거죠 말씀 속에 분명히 하나님이 다 얘기해 주십니다 그 절대 계획 정말 우리가 중직자도 있고 교육자도 있고 그쵸? 그냥 주부도 있고 근데 각자가 자기 현장에 있습니다 그 현장에 갈 때, 그 현장에 우리가 있을 때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어차피 만나잖아요 그쵸? 그럼 왜 오늘 이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절대 계획 모든 만남 속에 있습니다 아, 어제 제가 김포 다락방에 갔거든요 김포 다락방에 가는데 들어갔는데 한국 여자가 앉아있는 거예요 유치부 아이랑 같이 그래서 제가 다락방 하는 그 송도는 한국말을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상하다, 주인인가? 근데 갑자기 저한테 그 송도가 얘기하는 게 이 아이가 교회를 다니고 싶다 해가지고 엄마가 우리 집에 놀러왔다 그래서 아, 그래요? 네 일단 어린이 다락방 하고 그리고 어른 다락방 하거든요 왜냐면 어린이 다락방 하는 전도사님이 오미크론 걸려가지고 그래서 어제 다락방 투기를 제가 진행했거든요 그래서 나와가지고 어른 다락방 할 때 일단 세신자가 왔으니까 대화를 했죠 젊은 엄마예요 30대 그래서 결혼을 일찍 해가지고 미국에 4년 동안 일했고 근데 너무 외로워가지고 한국에 들어왔대요 다시 왜냐면 너무 젊은 나이에 미국에 가가지고 이게 친구들도 없고 그래서 친구 사귀자 한국에 들어왔는데 이미 그 친구 사귈 나이가 지난가 버린 거예요 또 외롭고 그렇게 또 시집 갔고 시집 갔더니 남편이 10살이나 영상이에요 너무 힘들어한 거예요 남편은 맨날 일하러 가고 본인은 혼자 있어야 되고 바로 아기가 생겼으니까 근데 너무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살도 찌고 근데 살이 빠지는 순간 지금 둘째를 가진 거예요 이게 고민이에요 날까 말까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아들은 엄마 교회 가고 싶다 교회 찾아갔어요 그 동네 근데 이상하대요 교회가 아니면 내가 어색하나 이렇게 또 얘기해요 근데 어렸을 때도 교회를 한 번도 가본 적은 없대요 당연히 모르죠 교회 분위기나 뭐 이런 거를 그쵸 그래서 저에게 하는 얘기가 그럼 교회 갈 때 한 달 한 번 뭐 돈 내야 되는 거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학원이 아니에요 왜 한 달 한 번 내 돈 내지? 아 그럼 뭐 들고 다녀야 돼요? 그래서 아니요 아 그럼 공부를 해야 돼요? 아니요 아 그런데 아니에요? 그래서 아니에요 왜 공부하고 싶어요? 아니요 그게 귀찮아서 가기 싫대요 그래서 그냥 오세요 놀러 가듯이 그냥 오세요 놀러 오세요 웃어요 아 그렇게 쉬워요? 쉽죠 당연히 되게 마음 문을 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번 주일에 러시아어의 배국이 원네스 날이거든요 고기를 먹기로 했어요 그래서 아 그런데 하필이면 그 남편이 영수구에 얼마 전에 고기 파는 그 뭐라고 하죠? 고기 파는 가게를 차렸대요 그래서 제가 아 잘됐다 코스코 갈 필요가 없겠네 일단 사람을 잡아야 되잖아요 그쵸? 아 잘됐다고 안 그래도 고기를 사야 되는데 남편한테 우리가 살게요 좋아하더라고요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래 이런 식으로도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되게 감사했고 정말 또 영수구에 러시아인들이 많잖아요 소개시켜준다고 그 고깃집 꼭 가서 고기를 사 먹으라고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정말 우리가 어떤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현장에 가고 교회에 가고 직장에 가고 그게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거든요 중심을 보세요 그 중심을 보시고 절대 계획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을 만났을 때 아 왜 만났을 때 왜 만났지? 이유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단이 만든 그 과거에 이젠 그만 서가야 됩니다 그쵸?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것을 이미 준비 다 해놓으셨습니다 다 예비해놓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의 말에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되든 안 되든 그건 하나님께 여쭤봐야죠 여기 듣고 이렇게 생각하고 여기 듣고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면 누구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현장도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 현장에 사람을 살리라고 보내주십니다 두 번째는 14절 말씀 함께하기 위해서 또 전도도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절대여정이에요 근데 누가 전도를 해요? 무조건 교회 다닌다고 해가지고 전도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쵸? 본자가 전도를 해요 가진 자가 전도를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사도행전 1장 8절 증인이 전도를 하는 거예요 증거를 가졌기 때문에 증거를 봤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한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증거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어떻게? 함께 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처음부터 끝까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오셨을 때 함께 현장에 보낼 때 함께 그리고 부활하셨을 때도 함께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마노엘 그거는 교회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원 교회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교회가 축복받은 교회입니다 모본된 교회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 교회를 세운 이유가 전도와 성교잖아요 목사님이 항상 강단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이유가 우리의 후대들입니다 후대들이 살아나야 이 교회가 삽니다 우리가 지금 복음을 알고 노리고 그런데 전달하지 않는다면 그냥 우리 시대에 끝납니다 그럼 이 교회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죠 물론 알겠죠 물론 알겠죠 그렇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런데 복음을 전한다면 후대가 이 교회를 살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미리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함께 하겠다 함께 내가 증거를 주겠다 내가 너의 입술을 통해서 성령으로 말씀을 전하겠다 그리고 원네스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현장에 갈 때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함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그게 원네스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 교회와 함께 그리고 현장에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는 하나님 히브리스 11장 38절 말씀해 보면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적혀 있어요 누구겠어요 바로 전도자 여러분들이에요 왜 감당을 못한다고 얘기했죠 우리가 뭐 특별해요 아닙니다 우리가 이유를 알기 때문입니다 이유를 알기 때문에 누가 뭐래도 괜찮아요 성경에도 모든 믿는 사람들은 구야기도 그렇고 신야기도 그랬어요 두려움이 없었어요 근데 솔직히 두렵지 않을까요 만약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그 나라에 갔다면 잡혔다면 두렵죠 무섭죠 떨리죠 당연해요 제가 목사라고 안 두려워요 두려워요 무서워요 저는 모세인 국가에 살았기 때문에 어떤지 저는 알아요 근데 분명히 스테반이 죽을 때 누가 역사였어요 성령님께서 성령인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께서 그 두려움을 이기게 만드십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우리 힘 우리 능력 우리 모든 가지고 있는 모든 것보다 커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사람 막을 수 없는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절대요정입니다 그 누군가 이 복음을 따라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해봤자 역사가 일어나지 않은데 그렇죠 성령의 역사로 이게 전도가 되어지는데 그래서 올해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배된 자가 있으면 전하는 거고 받지 않으면 기도 그냥 하는 거고 그거는 성령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사명은 가서 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교 대회에도 그 말씀이 나왔지만 70 제자 있기 때문입니다 그 속에 우리 한 분 한 분 다 그 속에 있습니다 70인 속에 있습니다 그 70인 제자가 70 지역 70 종족 70 나라를 살리는 그러한 제자들입니다 누가 우리입니다 나입니다 세 번째는 15제 말씀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절대 목표입니다 세상은 그때나 지금이나 오상송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종교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물질이 먼저이고 나의 자정심이 먼저이고 그렇죠 복음은 아예 없거나 아니면 나중에 그래서 그때나 그때나 지금이나 영적인 문제가 똑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영적 문제 그 정신 문제 그 여섯 가지 상태가 우리가 항상 들었던 들었던 기가 탈 들었던 그 문제가 눈에 진짜 보이게 돌아다닐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누가 도대체 응답 해답 치유를 주시겠어요 전도자밖에 없습니다 어제 그 만났던 여자도 친구들 한 명도 여태까지 사귀지 못했대요 왜냐 다들 외모를 본대요 어떤 외모 뚱뚱하다고 아니요 한 번 거기에 있는 젊은 엄마들이 이렇게 뭐 채팅해가지고 커피 마시자 해가지고 모였대다 근데 딱 왔는데 각자 가지고 있는 그런 브랜드 있잖아요 가방 핸드폰 그 줄까지 딱 놓고 앞에 나 이런 거 있다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내놓을 게 없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고 너무 창피하고 어 나에게는 이거 안 맞다 그 이후로 나가지 않았대요 근데 얼굴 진짜 보면 어두워요 30대밖에 안 되는데 저는 30대 결혼했는데 네 그런데 제가 얘기했어요 그 사람들을 그걸로 그냥 포장한다 사실은 여긴 텅 비웠어요 근데 또 그걸 맞아요 어떤 언니가 연락이 왔는데 야 이거 다 있어도 나 불행하다 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 다 가져도 행복 없다 죽고 싶다 미치겠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근데 본인이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다 가졌는데 뭐 뭐 미치겠어 왜 죽고 싶어 미쳤나 정말 이게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근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본인이 더 행복 자라는 것을 알게 됐대요 네 맞습니다 이런 세상이에요 그럼 우리가 보이는 것을 보고 속으면 결국은 사단에게 짓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렇죠 이 보이는 모습도 다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우리에게 귀신을 내쫓는 그 권세를 주셨습니다 어떻게 귀신아 물러가라 이거예요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 나아갈 때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 이 복음을 선보할 때 우리가 가진 이 살아있는 말씀을 전할 때 귀신이 떠나갑니다 왜냐하면 빛이 비추는데 흑암이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들에게 제대로 언약을 말씀을 복음을 전달하는 전도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결론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 말씀을 드는 이유 바로 하나님의 절대계획 하나님의 절대여정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발견하기 위함입니다 정말 우리가 2, 3, 7 5천 종족 그리고 랩런트 와인은 다민족을 살려야 됩니다 근데 살리기 위해서는 물론 복음을 주고 그렇게 하고 살리는 거죠 근데 우리가 나름 준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릇입니다 생각의 그릇 마음의 그릇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시는 제자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와있는 다민족 그리고 앞으로도 들어올 계속 들어올 다민족 중에 그 5천 종족이 있습니다 2, 3, 7 이 바로 오늘 내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는 그리고 절대원약을 붙잡는 전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를 하겠습니다